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수염난 여자입니다 수염났어요 수염난 여자분들, 자기가 모르는 분들 많아요 남자처럼 행동하고 그것도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되게 권위, 수염하면 남자의 권위죠 남자의 권위를 부리고 그리고 남자 흉내내면서 무시하고 수치 떨 때 무의식 속에 이렇게 수염난 여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못 버리고 남자도 못 버리고 양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죠 나는 수염난 여자입니다 미백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